구독, 좋아요, 꼭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봄내초 3학년 4반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예 좋아하는 봄내초 2학년 4반 이지원입니다 엄마가 어쩌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친구들한테 칭찬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의 칭찬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노래 연습을 하면서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뽑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슬퍼요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 것인지도 몰라요 아 좋은 건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믿겠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노예 잘 부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저는 100점이 나오겠죠? 운명을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의 준호야, 서울의 허중명, 오현준, 이아린, 강민재, 정지율, 윤지호, 장화준, 유지호, 그리고 캐나다의 서진아 노래 듣고 놀러와 영국에서 뛰는 축구 선수입니다 선웅민 선수를 따라오고 싶습니다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됐죠? 이미 됐죠? 레고랜드 레고랜드 레고랜드는 기념품도 팔고 노림도 탈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발 밑에 구름이 비춰서 하늘을 걷는 느낌입니다 운동 관련 행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곳 저의 꿈은 운동선수여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운동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장도 있어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도시 마음껏 뛰어낼 수 있어서 엄마 아빠 운동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는 새벽에 가도 될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고랜드 레고랜드 스카이워크 1, 2, 3, 2, 3, 4, 5, 6, 6, 7, 8, 9, 10